안녕하세요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침에 쓰는 미래일기입니다. 저자는 두 분이신데요. 야마다 히로미, 하마다 마요미입니다. 그리고 출판사는 세계의 소원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미라는 새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창업을 한 다재다능한 친구로 제가 잘 모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와 사업 방향이나 관심 분야 등에 대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나폴레온 힐에 져서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를 보면 모든 일은 상상한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구절이 있던데 정말 그런지 우리 한번 확인해볼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친구는 밤에 일기를 쓰듯 아침에 오늘은 최고의 날이었다. 이렇게 그날 바라는 일을 미리 일기로 적어보자는 결론을 내리고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며 좋아했습니다. 상상한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아침에 쓴 일기 내용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기분 좋은 일기를 쓰면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할 수도 있으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러 면에서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다음날부터 저는 일기에 적은 내용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진 일을 친구와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은 힘든 일이 많은 일상 속에서 진심으로 위로받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그 시간만큼은 저도 고된 일상을 잊고 마음 편히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일들이 마치 조금 전에 일어난 일처럼 생생히 떠오르곤 합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것부터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시간이 촉박하지만 빈자리가 있어서 KTX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앉아서 편하게 갈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철을 탈 때마다 우연히도 빈자리가 나는 날이 많은 것입니다. 심지어 전철 안에 사람이 가득한 때에도 눈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두고 온 물건이 생각난 건지 전철을 잘못 타기라도 한 건지 황급히 내려서 빈자리가 생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진 일들을 친구와 서로 이야기하는 데 열중하다 보니 아침에 쓰는 미래 일기를 친구와 공유하는 일이 점점 즐거워졌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서 이제껏 적은 일기를 다시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일에 동그라미를 치며 일기를 읽어내려가자 문득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일들을 적은 문장에는 모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매우 간결하고 글씨가 반듯하며 아름답게 적혀있다는 것 그리고 감사하다, 기쁘다, 즐겁다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이 함께 적혀있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은 어떻게든 이루고야 말겠어 이런 식으로 강하게 집착을 해서인지 쓸 때는 열심히 썼지만 다시 읽어보니 마치 억지로 꾀에 맞춘 것처럼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장의 글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친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자 대단한 발견이라며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예전에 절에 머물면서 우연히 필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쓰기 시작했는데 제대로 좀 써보자 이런 마음이 들자 오히려 글자가 갈수록 삐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으로 마음을 비우고 목표 없이 그저 순수하게 글자를 따라 쓰기 시작하자 오히려 글씨가 반듯해졌습니다. 그 점이 매우 흥미롭기도 했고 따라 쓴다는 작업 자체가 마치 명상과도 같다고 느꼈습니다. 좋은 말이 떠오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먼저 좋은 글을 따라 쓰게 해보자 글을 따라 쓰는 과정에서 마음을 비우는 요령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느끼는 감각은 생각을 현실로 바꾸는 요령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감각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제 의견을 친구에게 이야기하자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해 주었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저는 긍정적이며 자신에게 확신을 주는 따라 쓰기 좋을 만한 글귀를 연구하고 고민해서 곧바로 디자인과 출력작업을 거쳐 아침에 쓰는 미래일기를 완성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큰 변화를 느낄 수 없으므로 한 주마다 주제를 정해서 총 7주 즉 49일 동안 일기를 꾸준히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미래일기를 쓰는 요령입니다. 실현되기 쉬운 주제부터 순서대로 진행되는 각주의 주제에 따라 일기에 인쇄된 문장을 따라 쓰고 그때 기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자유롭게 글을 적어 나갑니다. 문장은 나는 뭐뭐가 뭐뭐해서 매우 기뻤다. 이런 식으로 이미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를 과거형으로 씁니다. 단결하고도 우아한 문장으로 적을수록 소원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일어났으면 하는 소소한 행운으로부터 적기 시작하면 소원이 더 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말 이루어졌잖아.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흥미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호기심이 생겨서 일기를 쓰는 게 즐거워집니다. 커다란 소원은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한 후에 적는 편이 더 실현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대뜸 거창한 바램부터 적지 말고 소소한 행운부터 단계적으로 적어 나가면서 생각을 현실로 바꾸는 요령을 터득하는 편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처음부터 여윳돈 천만원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10만원 정도의 액수를 적은 다음 실제로 10만원의 여윳돈이 생기면 그제야 에이 천만원이라고 적을걸 이렇게 아쉬워하며 다시 일기에 적는 것이 적당합니다. 또한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 고마워, 해냈어, 정말 다행이야 이와 같이 감사와 기쁜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을 붙이면 소원이 실현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를 때는 마지막에 감사합니다라고 적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발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모든 일에 항상 놀라움, 기쁨, 즐거움, 고마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문장을 기계적으로 작성하면 그 일을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마음에 생생하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글의 말미에 긍정적인 감정을 적어넣으면서 실제로 그러한 일이 오늘 일어나서 저녁에 기분 좋게 일기를 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아침에 쓰는 미래일기에 적은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예행연습을 한다는 생각으로 그러한 감정을 미리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따라 쓴 문장과 직접 적은 글을 감정을 담아 크게 소리내어 읽다 보면 그러한 감정을 좀 더 실감할 수 있습니다. 글을 조용히 눈으로만 읽어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소리를 내어 읽으면 정보가 귀와 체내로 전달되는 소리의 진동인 골드음을 통해 외부와 내부 양쪽에서 들어옵니다. 따라서 음독을 하면 온몸으로 감정을 느끼기가 쉬워집니다. 아침에 쓰는 미래일기는 미래에 일어났으면 하는 일이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적는 일기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아침에 쓰는 미래일기가 왜 효과가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뇌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찾아내는 성향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무언가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어려워 보이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아무래도 나한테는 무리인 것 같으니까 그만둘까? 이런 데이터를 입력하면 그때부터 내는 할 수 없는 이유를 찾기 시작하고 결과적으로 실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재밌겠는데 해본 적은 없지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한번 해보자. 이런 데이터를 입력하면 뇌는 할 수 있는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점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성공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평소에 늘 보는 것조차 대부분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의 대부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는 비단 시각 정보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사회심리학자 티모시 윌슨의 저서 나는 내가 낯설다에 따르면 우리가 1초 동안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는 정보는 1100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정보는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고작해야 40개 단 0.00036%에 불과합니다. 들어오는 정보의 대부분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의 내가 필요한 정보만 인식해서 중요한 일에 집중하도록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1100만 개의 정보를 전부 인식한다면 아마 우리는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말소리까지 전부 비슷한 수준으로 들린다면 시끄러워서 친구와의 대화에 집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동안 뇌는 방대한 정보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걸러서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노란색 자동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들면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한 노란색 자동차가 갑자기 거리 곳곳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노란색 자동차가 갑자기 늘어난 듯한 기분이 들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란색 자동차에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뇌가 그 지령을 받아 노란색 자동차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식해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비친 0.00036%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세계입니까? 아니면 바라지 않는 세계입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세계는 어느 쪽이며 그곳에는 지금 무엇이 비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바라지 않는 세계 예를 들어 환경파괴 불안한 미래 안정적이지 못한 건강상태 경제적인 파탄 전쟁 후회스러운 과거 누군가에 대한 원망 등이 투영된 세계에서 살고 있다면 이는 여러분들이 무식적으로 자신이 바라지 않는 세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0.00036%를 여러분이 바라지 않는 세계에서 바라는 세계로 돌려놓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존재하는 세계로 바꾸는 뇌 훈련법이 바로 아침에 쓰는 미래일기입니다. 예를 들어 뒤에 소개하는 실전편의 데이 24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따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소리를 찾아본다. 그랬더니 귓가에 들리는 소리를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게 되었다. 평소에는 바쁜 일상에 쫓기느라 귓가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주의를 기울여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거실에 틀어놓은 텔레비전에서 비극적인 소식이나 사건 가집을 전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쓰는 미래일기의 신뢰 문장을 따라 쓰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내 기분을 좋게 하는 소리가 무엇일까 그러고 보니 나는 하프소리를 좋아했는데 이처럼 생각을 유도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는 소리 하프소리의 주의를 기울이게 되므로 뇌는 그러한 정보를 포착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하프 연주곡이네 이 곡 좋은데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이런 느낌의 곡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이를 단순히 우연이라 여기겠지만 사실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지는 소리나 하프소리를 찾으라는 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뇌가 찾아준 것입니다. 아침에 쓰는 미래일기는 이미 일기장에 문장이 인쇄되어 있어서 무엇을 써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비운 채 문장을 따라 쓰는 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이는 좋은 시나 글귀를 필사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자신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펜을 잡은 손의 감각만 느끼며 일기에 인쇄된 글자를 천천히 공들여 쓰는 데에만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마음을 정화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실제로 해보면 알겠지만 두세 줄에 불과한 짧은 문장을 한 글자씩 정성껏 따라 쓰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모든 감각이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껏 들리지 않았던 새소리가 귓가에 들리기도 하고 방안의 향기가 코끝에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는 명상이나 특정한 호흡법을 따라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와 매우 유사합니다. 명상이 정신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이나 궁극의 쾌감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베타엔드로핀 같은 뇌 속의 물질을 분비해서 긴장을 풀어준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따라 쓰기를 마치고 나서 스스로 생각해낸 문장을 일기에 적을 때는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있을 때는 직감조차 받아들이지 못해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어렵지만 긴장이 풀리면 알파파라는 뇌파가 생성되며 창의력이 향상됩니다. 또 따라 쓰기를 하면 따라 쓴 문장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쉽게 떠올릴 수 있어서 자신 일기에 적은 소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순간을 상상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미지가 무식 속에 쉽게 자리잡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미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며 몸과 마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미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뇌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과 상상 속의 일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세계적인 운동 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에 상당한 시간을 들이는 이유도 이러한 상상 속의 트레이닝이 실제로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한 유명 피겨 스케이팅 선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기술에 도전할 때 반드시 머릿속으로 자신이 그 기술을 사용하는 모습을 미리 떠올려 본다고 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몸속의 세포를 변화시키는 일마저 가능합니다. 스포츠 심리학 분야에서는 이미지 트레이닝만 했는데도 글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논문이 이미 여럿 발표되었습니다.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상상력은 존재합니다. 다만 상상력을 끌어낼 만한 그 말을 자신에게 던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말을 자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던지고 있는지 아니면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던지고 있는지 오직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항상 바라는 일을 떠올리는 사람은 늘 기분이 좋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러나 늘 자신이 바라지 않는 일만 떠올리는 사람은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 누구나 어느 쪽으로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루고 싶은 꿈을 마치 이미 이룬 것처럼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이를 오감으로 느끼고 그 순간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소원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마치 이미 이룬 것처럼 이라는 부분이 바로 일기에 해당합니다. 아침에 쓰는 미래일기를 매일 꼬박꼬박 적다 보면 이미 지니고 있는 풍부한 상상력을 자신이 바라는 세계를 실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무의식에 깊이 새겨진 생각이 행동을 조종한다. 이러한 사고 유형의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사실 태어난 순간 나는 자신감이 없다. 나는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갓난아기는 없습니다. 태어난 그 순간에는 우리 모두 마치 새하얀 백지처럼 어떠한 사고 유형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과정 중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다양한 말을 듣고 교육을 받으면서 지금의 사고 유형이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부모나 친척 등 가까운 어른에게 반복적으로 듣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말들은 무의식에 깊이 새겨집니다. 예를 들어 사업의 실패에서 빚더매에 얹은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의 경우 돈을 버는 것은 어렵다 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는 돈을 버는 것은 즐겁다 같은 긍정적인 표현을 떠올릴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한다고 여기지만 사실 우리의 행동은 대부분 자라온 가정환경이나 교육을 통해 무의식에 깊이 새겨진 사고가 조종합니다. 신발을 신을 때 어느 쪽 발부터 넣을지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행동의 90% 이상은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멀쩡한 사과와 그림과 갉아먹은 사과와 그림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어느 쪽 사과의 눈길이 갑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갉아먹은 사과를 더 잘 기억한다고 합니다. 무언가 부족한 쪽에 자연이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학교에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온 신경이 그 사람에게만 쏠려 대다수의 친절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라지 않는 일을 생각할 때는 불안하거나 불쾌한 감정이 듭니다. 반대로 자신이 바라는 일을 생각할 때는 가슴이 설레이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은 불안을 느끼는 순간과 저절로 웃음이 나올 만큼 설레이는 순간 중 어느 쪽을 더 많이 경험합니까? 하루 중 두근거리고 설레는 순간이 얼마나 됩니까? 미디어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등 주변의 영향으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바라지 않는 일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만약 늘 바라는 일만 생각한다면 온종일 가슴 설레고 미소가 절로 지어지겠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평소에 자신도 모르게 바라는 일보다는 바라지 않는 일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무의식에 깊이 박혀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고 유형을 고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합격은 에듀 윌이라는 광고 문구는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듣다 보니 여러분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것을 공무원 합격은 독서실이라고 반복해서 부르다 보면 어느 순간 공무원 합격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독서실이라는 단어가 절로 튀어나옵니다. 여러분의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자신감이 없다를 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로 돈을 버는 것은 어렵다를 돈을 버는 것은 쉽다로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말을 새로운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고 유형을 바꿀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아침에 쓰는 미래일기입니다. 매일 일기장에 나와 있는 문장을 따라 쓰고 크게 소리내어 읽으면서 무의식에 새겨진 사고 유형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침에 쓰는 미래일기를 적다 보면 각 주제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꾸준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섯 번째 주의 주제는 풍요로움인데 이제껏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다양한 풍요로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의 풍요로움을 인식하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습니다. 이제껏 살면서 풍요로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나 현재 풍요로움과는 거리가 먼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풍요로움에 대한 글을 매일 읽고 따라 쓰는 과정을 통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풍요로움을 깨달을 수 있고 그렇게 무의식에 풍요로움의 이미지를 조금씩 새겨나갑니다. 이러한 과정을 몇 번씩 반복하다 보면 뇌가 풍요로움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쓰는 미래일기를 꾸준히 작성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이 자연스레 변화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월요일 아침에 눈을 뜨면 앞으로 일주일 동안 또 회사에 학교에 어떻게 가나 얼른 금요일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제는 오늘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네 이번 주에는 어떤 즐거운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사고 유형이 습관이 되면 그때부터는 무의식의 행동을 자동으로 초청합니다. 그러면 바람직한 일에 신경을 써서 주의를 기울이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까 오늘은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떴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자 이와 같은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뇌는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들을 찾아줍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사고 유형의 습관이 되면 우리 뇌는 늘 여러분이 바라는 일을 찾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 자연히 여러분이 바라는 세계가 조금씩 열리게 됩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쩐지 요즘 운이 좋은 것 같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위 사람들이 갑자기 친절해졌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그러한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다음은 미래일기를 통해서 금전 문제를 해결한 독자의 사례를 소개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곧바로 아침에 쓰는 미래일기에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어제 아침에 일기의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오늘도 또 매출액이 늘었다. 기쁘다. 이로써 안심이다. 감사하다. 주문도 잔뜩 들어와서 엄청 바쁘다. 안전하고 수월하게 공장을 돌릴 수 있었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만 같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적었더니 지금은 자금 융통이 원활해졌습니다. 저녁에 통장을 정리했더니 3,700만 원이 입금되어 오늘 지불하기로 약속한 2,700만 원을 아무 문제 없이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MC는 크게 기뻐했고 그때부터 아침에 쓰는 미래일기를 적는데 재미를 붙인 듯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앞에는 미래일기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 부분이었고요. 뒷부분은 미래일기를 직접 쓸 수 있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뒷부분은 직접 필사를 할 수 있게 흐리게 인쇄된 부분이 있는데요. 직접 필사를 해보면 좋은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요. 하루에 하나씩 해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